자, 자민이 일기 연습이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랜디의 친구들이 그녀를 레드라고 부른다. 레드라고. 오케이, 여기에 사용된 게 바로 단어할 때 했던 뭡니까? 콜 A, B. 콜 A, B가 무슨 뜻이었더라? 콜 A, B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 자리에 A 자리에 화가 왔으니까. 그녀를, B 자리에 레드가 왔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레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다음에 화가 누구 대신 왔어? 랜디. 오케이. 랜디, 레드.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무엇을? 무엇이라고 웬디의 친구들이 웬디를 부르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무엇을. 무엇을 도와줬지는? 아. 웬디의 친구들이 웬디의 친구들이 웬디가 웬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wendy's friends call wendy what do wendy's friends call wendy 했더니 대답이 o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 오케이 그래서 wendy의 별명을 묻고 답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별명이 red야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왜 그들은 그녀를 저것이라고 부르니 루니 그녀를 저렇게 부를까요 그러니까 얘는 뭐 대신 왔어 they friends 그냥 friends야? they is friends 그들은 they is friends wendy wendy 대신 왔어? wendy's? wendy's라고 했는데 wendy's라고 했는데 wendy 뭐 대신 왔어? wendy wendy 뭐 대신 왔어? wendy 웬디의 친구들이 웬디를 왜 쟤 봐서 하거라니까? 흘리는 거 되게 많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왜 왜 두 웬디스 프렌즈 콜 웬디 레드? 왜 두 웬디스 프렌즈 콜 웬디 레드? 뭐라고요? 웬디스 프렌즈 아 왜 왜 왜 두 웬디스 프렌즈 콜 웬디 레드? 왜 두 웬디스 프렌즈 콜 웬디 레드? 오케이 자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죠? 있어 이게 perché 웬디 레드 웬디 레드 크로즈 오늘은 왜냐하면 웬디 레드 있기때문이 있다 때문에 있다 어 빨간색 옷을 내일 오케이 얘는 지우고 뭐 써도 되요? 아 흠 그거? 근데 이 친구 친구들 이 앤디를 애들하고 부르는 것은 음 이거는 이유디의 친구들이 앤디를 애들하고 부르는 이유는 그녀가 빨간 옷을 매일매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유디 물어봤고요 비커드를 써서 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제 아 Тут인은 제 아름다운 옷을 매일 입을 거에요 그러니까 제 아름다운 옷을 매일 입을 거에요 그 아름다운 옷을 매일 입을 거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없애는 뜻은? 그녀가 이따 빨간 옷들을 매일 입을 거에요 카드 그 아름다운 옷들을 새로운 책임에도 뭐? 대답 듣고 싶으면.. 빨간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그녀는 무슨 옷 그렇죠. 무슨 옷을 매일 입냐지 네 그러면 무슨 색? 빨간색 무슨 색을 영어로 하면 뭐냐고요? 무슨 컬러? 무슨 옷 무슨 색? 그래서 레드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무슨 색? EVERYTHING 아니.. 어 크로스 Does she wear every day? 그렇죠. 그냥 무슨 옷을 매일 매일 입습니까? 어? What clothes does she wear every day? 그쪽의 제자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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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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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wears she wears a red cat a red shirt a red shirt red socks and even red underwear 아.. 아.. 그냥은 입는다 어.. 빨간색 모자 빨간색 셔츠랑 빨간색 양말 그리고 심지어 빨간색 속옷까지 남짠가 아.. 깜짝이야 아.. 그렇네 좋습니까? 네 여기서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음.. 음.. 뭐? 오케이 그래서 이다 듣고 싶어 그녀는 무엇을 입는다 그래서 what does she wea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she wear? 그랬더니 she wears a red cat a red shirt red socks and even red underwear well 오.. 오케이 자 모자 셀 수 있죠? 셔츠 셀 수 있죠? 양말 셀 수 있죠? 그런데 모자는 몇 개야? 한 개 셔츠 몇 벌이야? 한 벌 그런데 양말은 몇 개 신어야 돼? 두 개 그래서 여기는 앞에 이딴 거 쓰면 안 됩니다 네 저 그 뭐지 스피킹할 때요 계속 앞에 어 들어가가지고 양말할 때 어 넣었어요 그런 거 안 돼요 아하 오케이 계속해서 but on one special day red doesn't wear red 오케이 but on one special day but on one special day red doesn't wear red red doesn't wear red red doesn't wear red 오케이 그러면 그러나 어 한 특별한 날에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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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됐습니까? 네 여기 생략된 말은 red 클로즈 클로즈 다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When is that special day? 저 특별한 날은 언제이니? 저 특별한 날은 오케이 그래서 특별한 날이 도대체 언젠지 궁금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n is that special day? That special day 암만 빌어봤자 It When is it? 그게 언젠데 When is it? When is that special day? 묻고 답합니다 바로 It's a Test day 시험 지난 날 그 아이 그 시험치네 가상 시험치는 날이 있다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 스페셜 데이 어 스페셜 데이 스페셜 데이 아 Is 테스트 데이 오늘 어디 팔아먹고 없죠? 아 스페셜 데이 Is a 테스트 데이 스페셜 데이 여기에서 If she wears red clothes 그녀가 입는 네 여기 다시 읽어보세요 아 개치네 If she wears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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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그녀가 입는다면 어 어 빨간색 옷을 를 그녀는 어 좋지 않은 저는 성적을 받을 수 받는다 아 누가 오케이 선택한 부분 읽고 뜻 아 She wears She wears 의 뜻은 그녀가 입는다 오케이 그런데 If she wears 의 뜻은 만약 그녀가 입는다면 오케이 그래서 못 갔다 못 갔다 누가다가 두 번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다 누구 덕분이다 악재비씨 If 아 악재비씨라고 했었구나 아니요 죄송해요 If 접속사 아 서브라 접속사를 했는데 계속 악재비씨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 you know why? Do you know why? 내 뜻은 너는 너는 유를 아니? 오케이 너는 왜 그런지 아니? 이 말이죠 너는 왜? 왜 그렇게 되는지 아니? 아 Do you know why? Do you know why? Do you know why? Do you know why? 뒤에 생각했던 말은? 나쁜 성적을 보네 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도 Do you know why? 너는 알고 있냐? 그녀가 나쁜 성적 받는 이유 자 지금부터 답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을 과학자가 말했다 과학자가 말했다 길겠지 말한다겠지 간다? 내가 내가 잘 작동 하지 않는다고 빨간색을 볼 때 누가 빨간색을 볼 때 그것이 빨간색을 볼 때 얘는 뭐 대신 왔어 레드 아 그래요? 어 아 내가 보는구나 뇌가 빨간색을 보게 됐을 때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 누가 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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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아 빨간색 칠한 거 다 뭐? 압제 접속사 오케이 오케이 그것이 빨간색을 본다 오케이 그것이 빨간색을 보게 될 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 뇌가 작동하지 않는다 인데 뇌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다라 된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기서부터 여까지 어 왜 왜 그랬더니 그 뇌가 빨간색으로 보일 때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음 이게 왜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까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아니요 왜 말했어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왜 말했어 그립니까 그냥 모르겠지 아 뭐 이게 뭐 만드는 듯인데 뭐 만드는 듯 어 그것은 무슨 시덩어린데 이중 어 그렇네 그래서 이 단합 듣고 싶어 what do scientists say what do scientists say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해주나요 어 what do scientists s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scientists they say what do scientists say 과학자들이 무슨 말을 해줍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scientists they 아이 뭐래 they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um on doesn't work well it's It's 해요 아니요 풀링고 아 왠이 시즈웨어 왠이 시즈웨어 왠이 시즈웨어 왠이 시즈웨어 열 개 중에 여섯 개를 들리셨어요 40점이네요 아이고 어디야? 이어서가 그럼 김지아 씨 계속해서 오디 보려고 오디 보려고 LD 클로즈 테스트 데이 зачем 라디 청소에 테스트 데이 그래서? 그래서 만약 내가 A를 받고 싶다면 원한다면 어 빨간색 옷을 입지 말라 시험 치는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f you want an A 아 잊지 말아라 So if you want a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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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 an A Don't wear red 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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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a test dat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So if you want a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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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뭐였죠? 오케이 뭘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틀린 게 하나 늘어나네 응? 너 숙이 연습했어 집에서? 뭐 숙이 연습도 안 하고 뭐 한숨은 왜 싫은데 잠깐 So if you want an A 다시 한번 So if you want an A So if you want an A Don't wear red clothes Don't wear red clothes On a test date 뭐라고요? So if you want an A I don't wear red clothes on a test day 오케이 잘했습니다 일로 갑니다 프린트 챙겨가세요